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이재명 난리가 났다 제대로 뒤집어졌다 이 소식의 번질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이가 지금 친문유권자들과 또 친노유권자들에게 얼마나 사과문을까지 발표하면서 구걸하고 있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이재명이가 친문재인 유권자들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해경궁 김해경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폄하 발언도 얼마나 강력하게 했습니까 자업자득이죠 그러니 이낙연이가 뭐라고 하고 있다 반 이재명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친문 세력들 귀합이 안되니까 이낙연이가 이건 나도 어쩔 수 없다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소식 한마디로 이재명에게 또 다른 악재가 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재명 스스로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으면 더불어민주당 내에 대깨문이라고 할 수 있는 친문 세력들이 반 이재명 전선을 확대하고 있겠습니까 다음으로 윤석열 후보의 40년 직위 지인인 석동연 선생께서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는 소식 석동연 이분은 윤석열 후보와의 40년 직위를 깊은 마음으로 깔아놓고 윤석열 후보님 부디 부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해 주십시오 석동연 선생은 윤석열 후보와의 그 지인 오랜 시간을 녹여내며 윤석열 후보님 대한민국을 위해 안철수 후보를 가슴으로 끌어안고 단일화를 하십시오라고 절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유명 가수인 송백경씨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대한민국의 힙합 가수인 송백경씨가 작심을 하고 윤석열 후보를 공개 지지했습니다 공개 지지를 한 것도 중요하지만 송백경 가수가 그 전부터 얼마나 좌파들과 싸웠는지도 윤미향에게 어떤 성터를 날렸는지도 대담하고 용감한 송백경 가수의 소식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얼마 전에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죠 지금 CJ 앞에 가서 연일 파업을 하고 있는 전국 택배노조 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 그 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을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한마디로 그자는 주사파이며 또한 진경호의 그 본질은 무엇이다 진경호는 북한까지 가서 혁명 열사룡이면 평양에 있는 것이죠 혁명 열사룡에까지 가서 충성 맹세를 다진 무엇이다 한마디로 주사파의 대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CJ가 지금처럼 가열차게 가면 된답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CJ가 이번에 파업을 한 80명 계약을 해제했다는 소식도 곁들여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의 본질 우리가 그동안 주사파 세력들에게 얼마나 많이 이 사회 곳곳에 얼마나 많이 주사파 세력들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자 첫 번째 소식부터 강성 친문의 반이재명 정서 이낙연도 통제 못할 수준이다 지금 이낙연의 비서실장이었던 정은연 윤석열 지지 이후에 찬반 설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 지금 친문 강성은 이재명을 떨어뜨려야 한다라며 이재명이가 또 다른 악재에 맞는구나 다름이 없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힙합그룹 원타임 소속의 가수 송백경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나섰으며 그는 대담하게 윤석열 후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역설을 했습니다 CJ가 불법 파업을 하는 80여명의 불법 파업 계약자들에게 계약을 해제했다는 소식 이 소식은 2030 젊은 네티즌들의 커뮤니티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주사파 운동권 출신 진경호가 장악한 전국 택배노동조합 CJ가 강력하게 나가야 합니다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석동연 선생께서 윤석열 후보께 삼가 공개적으로 어서합니다 이 석동연 선생은 윤석열 후보님께 부디 대한민국을 위해서 통 큰 결정을 하시라고 절절하게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살려주신 정성산 감독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왜 대한민국의 대통령 윤석열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반드시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 기도의 마음과 또한 지성이면 감천 반드시 윤석열 후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방송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 친문의 반 이재명 정서 이낙연도 통제 못할 수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강성 친문재인 지지세력의 거리감이 점처럼 접혀지지 않고 있다 강성 친문 친문 상당수는 지난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지만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승리하자 경선 무협표 처리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극히 일부라며 처음에는 평가절하에 나섰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현상은 확대되고 있으며 일각에선 지지율 정체를 겪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발목을 이들이 잡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경선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도왔던 한 초선위원은 22일 통화에서 강성 친문 1부는 이낙연 전 대표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며 저들의 반 이재명 전선은 앞으로 확장되면 확장되지 절대 봉합되지 않는다 이들의 마음을 돌리기가 매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전날 21일 이낙연 전 대표 경선 캠프 공보단장이었던 정운현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지하면서 폭발했다 각종 커뮤니티엔 정 전 실장의 결정을 옹호하는 글이 줄을 이었으며 앞서서 방송인 김어준씨의 신천지 발언도 기름을 부었다 김어준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민주당 경선 과정에 특정 후보 지지층으로 신천지 교인들이 유입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3차 슈퍼위크에서 신천지 신도가 되고 들어와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김어준씨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 18일 전남 순천 유세에서 발생한 천국도 논쟁거리가 됐다 이낙연 전 대표 연설 중 이재명 후보가 등장해 발언이 끊겼고 한참 후에야 이낙연 전 대표가 다시 발언을 이어간 장면을 놓고 친문 진영에선 비판이 쏟아졌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정 전 실장 이탈이 변수가 되진 못할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친문도 극히 일부라고 말했다 하지만 신이재명 성량에 유튜버들이 이낙연 전 대표를 조롱하는 방송을 계속 내보내며 친문 진영을 자극하자 이에 대한 대책이 매우 필요하다고 한다 사실상 이재명 후보에게 또 다른 악재가 생긴 것이다 오죽했으면 더불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러한 친문 강성 유권자들이 반 이재명 전선으로 형성된 것은 매우 보기 드문 현상이라며 이제 이 사태를 잡기에는 매우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들의 이야기이다 사실상 이재명 후보 이낙연 후보도 컨트롤이 안 될 만큼 친문 친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이 반 이재명 지지자로 급속도로 돌아서고 있는 것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도 놀라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낙연 후보도 또한 이낙연 전 대표도 이재명 후보도 이에 대해 모두 놀라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것을 봉합할 그 어떤 방법도 떠오르지 않는다 라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인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재명이가 그동안 악행을 조절했으면 강성 친문이 아예 강성 이재명으로 돌아섰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이 바로 자업자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힙합그룹 원타임 소속의 가수 송백경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나섰다 송백경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 나라가 베르수엘라 되는 꼴 못 본다 3월 9일은 대한민국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는 날이다 긴 말 필요 없다 윤석열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 라고 적었다 사실상 힙합그룹의 유명 가수 송백경씨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는 매우 쉽지 않았지만 그는 용감하게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지난 20일에는 페이스북에 겉으로 밝히지만 않았지 음주에서 윤석열 후보 응원하고 지지하는 레전드급 선배 가수님들 꽤 많으시다 라며 겉으로 밝히지 않는 이유는 대깨민들이 와서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엑스 분탕질 치니까 현대판 게스타포들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님 화이팅이라고 외쳤다 그는 그전에도 윤미향 위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으며 또한 김원웅과 관련된 이야기도 과감없이 한 적이 있다 송백경 윤미향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제 김원웅 할배까지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해 주시면 정말 도할 나위 없이 딱인데 하늘이 돕는 느낌 가수 송백경씨의 이러한 발언에 대한민국의 젊은 2030 커뮤니티에서는 유명 가수가 대놓고 윤석열 후보를 용감하게 지지하네 라는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송백경 가수님 아주 잘하셨습니다 뭐 제가 이 방송 준비하면서 송백경씨의 페이스북을 들어가 봤더니 그냥 애국심, 멸공의 정신으로 똘똘 뭉쳐있는 유명 가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소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국택배노동조합 택배노조위원장 진경호 이 자에 대한 짧은 글을 이야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 진경호는 어떤 자이냐 진경호 위원장에 대해서는 여러분 보시면서 하는게 돌듯해서 진경호 위원장에 대해서 현장에 투신했던 주사파이고 내가 한국 2007년도 민주노총 통일원장 신분으로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일가가 묻혀있는 북한 평양의 혁명 열사릉에 올라가 혁명 맹세를 만든 사실상 진경호는 북한의 충성 맹세를 한 주사파 중에 주사파다 요거를 왜 제가 이야기하냐면 CJ 겁먹지 마시고 저 불법 노조를 일으키는 저 빨갱이들 저 주사파 무리들 작심을 하고 대한민국의 대기업에 헛발질을 해대고 있는 저 불법 강하게 싸우시라고 이 방송을 해드리는 겁니다 인내심 1개 CJ 대리점 연합 불법 파워 80여명 계약 해지 16일 특단 조치 예고한 CJ 대한통운 택배대리점 연합 서울 경기 강원대리점 16곳 80여명 대상으로 손해배상 등 고발 계약 불이행 따른 계약 해지 통보 대체인력 이미 확보 3월 20일부터 4월 15일 사이에 진행할 것이다 민주노총 전국 택배노동조합 CJ 대한통운본부 총파업이 22일부로 50일째 접어든 가운데 CJ 대한통운 택배대리점 연합이 당초 예고했던 특단의 조치를 시행해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쟁의권이 없음에도 총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업무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다 22일 대리점 연합에 따르면 이번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 해지 통보는 서울 경기 지역 대리점 6곳에서 7곳 강원 지역 대리점 9개 상대로 이루어졌으며 인원은 무려 80여 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쟁의권이 없음에도 총파업에 참여해 각 대리점 업무를 방해해 손실을 끼쳤다는데 이는 계약 불이행에도 해당해 계약 해지도 함께 통보했다 무직으로 만들어놨던 이야기죠 무직 CJ 대한통운 잘하셨습니다 CJ 그렇게 강력하게 그 꼭지점은 누구다? 바로 북한에 가서 충성 맹세를 한 주사파의 거부 전국택배노조 위원장 진경호 자 끝으로 윤석열 후보의 40년 지기 석동연 선생님의 대긴급 호소문 윤석열 후보님께 삼가 공개적으로 호소합니다 후보님께서 저를 어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40년 지기 관계를 주장하면서 지난 6개월 전국을 누비며 후보님을 지지하는 민처들을 만나온 석동연입니다 어제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결혈선언 대선 완주 의사 표명에 억장이 무너지는 민처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윤석열 후보님 그 중 안 후보님 지지자가 많겠습니까? 윤석열 후보님 지지자가 많겠습니까? 오늘 밤이라도 후보님께서 안 후보님 댁으로 찾아가십시오 삼고초료하십시오 단일화 그것도 감동적인 단일화가 성사된다면 양쪽 진영 정치인들의 자리샘법은 복잡할지 모르나 국민들의 후보님 지지도와 특히 지지자들 간 결석효과는 여론조사의 산술적 변화 외에도 유무형의 플러스 효과까지 급등하면서 완벽한 당선을 얻어낼 것입니다 투표지 인쇄전까지 반드시 해내셔야 합니다 윤석열 후보님 상대적 우위에 있는 윤석열 후보님의 결심 문제입니다 후보님 지난 1년 전 검찰총장직을 전격 사퇴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국가의 산부와 다수 언론까지 모두 장악한 무소불위 권력에 최강의 내로남불 세력을 상대로 그전까지 상상도 못했던 정권교체를 가능케 만든 불씨는 오직 윤석열 후보님 본인이지만 후보님에게 새로운 국가 지도자 상을 발견하고 그 불씨의 잔가지나 장작을 있는 대로 얹고서 호호 불면서 활활 불타오르게 만든 이들은 누구입니까 국민의힘 위원들이나 당협 조직입니까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에 실망하고 분노한 평범하면서도 상식을 갖춘 국민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민초들이 후보임을 정치로 대통령 후보 자리로 불러낸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단일화를 원합니다 이번 선거에 반드시 이겨야 함으로 또 기왕이면 더 크게 확실히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분들은 지금 몹시 걱정합니다 문 정권이 부정선거까지 포함하여 자신들의 정권과 이권을 유지할 욕망에 무슨 일도 저지를까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상당수는 저들의 전산 조작을 염려하여 사전투표 대신 당일 투표를 해야 한다는 문제도 1년 이상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것 역시 오직 후보님이 이번 선거에서 이기게 하기 위한 걱정이고 충정입니다 그분들 주장이 합당하건 아니건 내 생각과 같건 다르건 간에 후보님은 그분들의 생각과 호소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후보님 언제부터 정치했습니까 후보님 대통령 되기로 나선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대권의 쟁취가 정권교체가 그리 간단한 일입니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유세 현장의 환호만으로는 몇 프로 우세한 여론조사만으로는 어퍼컷 동작만으로 안심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윤석열 후보님 더 간절하셔야 합니다 더 겸손하셔야 합니다 바짝 옆에 다가선 캠프 측근들의 말만 듣지 마시고 한때 밉기도 했지만 그래도 윤석열 뿐이라고 믿고 따르는 민처 지지자들이 후보 단일화를 바라고 후보님께 갈 표두를 지켜야 한다고 외치는 원성과 탄식에 제발 눈을 돌리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윤석열 후보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별공